뉴 워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2022학년도 수학 능력 체험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의미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후회 없는 수능이 되시길 저희 빅톤은 진심으로 응원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